늦사랑 양광 예를 들어 12월 31일 눈 내리는 밤이라 하자. 어느 한적한 간이 역에서 동쪽 바다로 향하는 환승열차를 기다릴 적에 문득 한 여인의 맑은 눈빛에 마음을 빼앗겼다고 하자. 운명일이라 떠나야 할 기차에 몸을 싣지 못하였다고 하자. 자정을 알리는 종이 울리기도 전에 그 여인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고 하자. 그 밤내 겨울 창밖 말없이 지켜보며 홀로 서있던 산에 있다고 하자. 그렇다면 그것을 르쌍이라 불러도 좋은 것이다. 어떤 사랑은 너무 짧기에 어떤 사랑은 이별 뒤야 찾아오기에 그 밤내 겨울 창밖 말없이 지켜보며 홀로 서있던 산에 있다고 하자. 그 밤내 겨울 창밖 말없이 지켜보며 홀로 서있던 산에 있다고 하자.